뉴스필터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뉴스필터 지영애입니다. 지난 연말이었죠. 전국의 지방의회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지방의회의 오랜 수건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묵은 체증이 뻥 뚫렸다고 할 정도로 반가운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지방의회가 그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의회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을 만드는데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과 지원이 더 강화된 것인데 지방자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얘기겠죠. 좋은 일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권한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는 것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도주먹을 불끈 쥐고 일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띄워드린 노래 이명웅의 도주먹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역할이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직업 중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니까 반갑습니다. 좋아지는 여건만큼이나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 뉴스와 이슈로 함께하는 뉴스필터는 문자메시지,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구CBS를 검색하시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필터를 보이는 라디오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청취 소감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항상 기다립니다. 뉴스가 더 선명해지는 시간. 뉴스필터 지영애입니다. 뉴스필터 첫 순서는 한낮에 챙겨봐야 할 뉴스입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특별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입니다. 나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새해 인사부터 우리 청취자들에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CBS 예청자 여러분. 2021년 신춘역 새해가 발랐습니다. 새해는 코로나19 종식되고 대구 시민, 경북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되찾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과 함께하는 뉴스필터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부터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천용길 기자 첫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지난해 한 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눈앞에 놓여있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입지 선정하는데 정말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결국 입지가 선정이 됐고요.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올해 예상되는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설계와 실시 용역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예산도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의성군과 군의군이 공동으로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입지를 어디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남아있고요. 한편으로는 대구공항 후적지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대구시의회 내부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또 남아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군익은 편입 문제잖아요. 의장님 오늘 나오셨으니까요. 군익은 편입 문제 어떻게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지 준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우여곡질 끝에 자초될 위기에 우리 후반기 의장단이 꾸려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우리 군의군과 또 의성군에 찾아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또한 대구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또 호소도 하고 또 공동 서명에도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군의군 편입 절차대로 간다면 지금 행정부의 승인이 첫째로 있어야 되고 또 그 승인에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을 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성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구나 경북도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가 대구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관문공항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점이 있더라도 소통하고 서로가 또 이해하는 그런 점에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는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올해 예정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암초를 만난 것이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까지 타격을 입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가 나오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특별법까지 발의를 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1월 12일 날 우리 대구 통합시민주신당과 또 의회특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검정위원회 부실검정에 대해서 시도민들 62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는데 향후에 그런 일정에 따라서 강력한 우리가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할 계획이고 또한 아시는 바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에 우리가 5개 5개 시도에서 부울경 대구 경북 이렇게 해서 다 함께 합의를 한 사람들 2016년도에 이렇게 공정하게 하자 우여곡절 끝에 그때 밀양이냐 가덕도냐 또 김해공항 확장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여곡절 끝에 시계도에서 합의한 문제가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항공단 엔저리언의 adpi에 맡겨서 그렇게 결정을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때 김해공항이 제일 우선적으로 1위가 되고 밀양이 2위가 되고 가덕도가 3위가 됐는데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가덕도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완결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인정되어서 이렇게 시도 지사들이 다 합의한 사항입니다. 국책사업을 합의한 것을 지금 정치 논리로 해서 보궐선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또 정치 논리로 풀어간다면 국책사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끝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고 또한 세계적인 용역기관에서 그렇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정치 논리를 한다면 세계적인 우선거리가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힘차게 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대우경북이 또 한 마음 한 뜻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이죠. 이철우 지사가 유스피터에 출연하셔서도 정치권들이 통합신공항을 흔드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절차대로 공공항 이전특별법에 따라서 통합신공항을 만들어 나가자. 의장님도 같은 뜻이신 것 같습니다. 공항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두 번째 뉴스 또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역시 지방의회의 중요한 소식인데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 한해 어떻게 시행령을 마련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이 소식 의장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방자치가 1988년도에 시작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 전면 개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 그 통과 중에도 좀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환영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재정비 과정이라든지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준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지방경찰 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6월 말일 끝나서 7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적한 그런 일들이 많다. 이렇게 되어서 정말 지방시대에 주민 참여 강화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도 대구시에서 이런 첫 단추를 잘 끼기 위해서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구성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둘 차근차근 이런 투명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고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시민의 높이에 또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은 시행적 마련에 공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건 분명한 성과인 반면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통째로 빠져서 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도 사실 통째로 빠진 게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계속했고 또 그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공정합니다. 인정하고 또 이렇게 했지만 시범사업을 할 때 상당한 부작용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심도 있게 또 우리가 논의를 해서 또 수기 과정을 거쳐서 또 이렇게 법제화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빠른 시일 날에 또 다시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민들께서는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한 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이 지방의회가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의원 2명당 1명씩 이렇게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데 대구시의회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전문인력을 어느 쪽으로 활용하거나 시민들을 위해서 뽑아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의장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아까 아쉬운 점이 우리 의원 정수에 그렇게 대구시 의원 같으면 30명입니다. 정수가 30명에 2분의 1. 의원 2명분한테 한 분을 우리가 정책 대안을 받을 수 있는데 정책. 실제로 보면 이게 올해 계획을 잡아서 내년 2022년부터 시행하면 실제로 4분의 1, 4명당 한 분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아시는 점이 있지만 그래도 또 그 다음에 2023년에는 2명당 한 명을 정책 보장을 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구시의 여러 가지 인사 규정을 따라서 차근차근 시민들이 눈높이에 또 이렇게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잘 선택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낮에 챙겨봐야 할 뉴스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뉴스필터가 뽑은 한낮에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는 어제도 얘기를 나눴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대구시의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의회도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내고 계실 텐데요. 공론회 위원회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온라인 토론회를 잘 지켜봤고 공론회 위원회를 통해 또 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대구, 경북도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회장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광역 단위의 통합이라는 전례 없는 새로운 길인 만큼 상당히 어렵다. 앞을 헤쳐나갈 때 어떤 길이 또 부딪힐지 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버리면 되돌을 수 없다.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행정통합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깊은 이해를 시민들이 정말 공감해야 된다. 네. 첫째로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될 부분들이 많다. 어쨌든 시민들이 그런 장단점을 다 공감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그렇게 공감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좀 상당한 앞당기인데 노력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백년 대결을 보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 시점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네. 더 꼼꼼한 시간적, 제한적, 제도적 모든 것을 살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인 만큼 또 너무나 중차대한 일인 만큼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 의회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끄는 힘도 시민이고 또 중심도 시민이고 실질적인 그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시민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냐 이런 장단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전달이 상당히 중요하다. 팩트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시에서는 하나하나 공유해서 시민들과 함께 그런 여론 추이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있겠죠. 의장님 당연히. 의견을 듣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통합을 반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이걸 급조하면 실패한다. 이런 과정에 신중을 신중을 기하자는 그런 의견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100년 대결을 이끌어가는 그런 거시적인 완료 시점을 정해놓고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패를 따를율이 많다. 행정통합형 기본 구상을 보면 100년 대결을 우리가 내다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사실 10년이 걸릴 일들을 우리가 몇 년 2년간에 또 거기다 날짜까지 정해놔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생각되고 사실 정부의 우리가 정부와 지방비가 통합했을 때라도 우리가 재정부담 비율이 보면 사실 한 24%에도 한 76% 이렇게 지방과 정부의 자본력이 차이가 있는데 재정도가 이런 부분들도 감안한다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합쳐졌을 때 또 SOC 사업 자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대구가 한 3조 3천억 정도 원의 SOC 자금을 받았고 도가 한 거의 5조 정도 하면 8조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SOC 사업 비용을 정부에서 받는데 이런 부분들이 합쳐졌을 때 제도화 돼서 이거 이상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로얄티를 더 받을 그런 명분이 되는 법제화가 돼야 되는데 거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통합되었다고 해서 좀 사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데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팩트 있는 그런 걸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의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동안 보면 경북도의회에서는 본회의 자리라든가 도정지리에서 대구경국 행정통합에 대한 의원들의 공개적인 반대 입장이 좀 나왔었거든요 반면에 대구시의회 내부에서는 이야기들이 없었는데 의장님께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문제는 결국은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빨리 추진할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의장님 보시기에 행정통합을 하면 장점, 단점 한 가지씩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통합의 방법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다 이렇다 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사실 그래도 무엇보다도 대구 시민이 삶이 나아져야 또 공감대가 형성이 빨리 될 것이고 또 사실 자치잔치장관의 우리가 시도가 합친다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실제로 통합하는 데는 행정비용이 절감이 돼야 되는 첫째로 또 우리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권력 분산 등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대구 시지층이 그렇습니다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는데 시민들은 아주 불편해하고 저희들도 역시 불편하고 그렇죠. 이런 점이고 우리 도를 가정했을 때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도청이 따라 있고 시청이 따라 있고 앞으로도 시청 지역구 또 이런 부분들이 다 교육청 따로 이게 행정비용 절감이 과연 되겠냐 그런 뜻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법제화해서 주겠나 이런 억우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여러 가지 또 있을 거고 대구는 한 45% 정도 재정자립도 또 경북도는 한 25%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또 우리 이해 개념을 본다면 대구시 이해가 30명이고 경북도 한 60명 되는데 그러면 한 90명 100명 정도 되는데 또 새로운 의회 기능도 지어야 될 거고 때문에 사실 이 지방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40대 60의 이런 재정 배분이 없으면 지방으로서는 상당히 예산 때문에 많은 공용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이야기는 결국은 행정통합에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은 우리 통합 이후에 얼마나 재정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있을 거냐 이게 없다면 이 통합 자체를 진행하는 게 조금은 성급하다. 여러 가지 단점들이 좀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두고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다. 저도 통합하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요걸 차근차근 우리가 이끌어 가서 정말 빈틈없는 그런 마스터 프레일을 짰을 때 또 시민들이 공감했을 때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기 쉽다. 그게 더 빨리 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철우 지사님 이 시간에 출연하셔서 장점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도시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 경북은 행정중심, 대구는 교육, 문화 또 의료 중심으로 되면 생활관이 합쳐질 수 있다. 이런 비전을 밝히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게 좀 중요합니다. 아까 마스터 프레일이 그 지역 정서상 지역 발전 가능성이 합쳐졌을 때 잘 이렇게 이끌어진다면 또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100% 그걸 긍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해보지만 R&D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자금을 투자해보지만 거의 승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한 도청 따로 교육청 따로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비용을 부담하려면 아까 생정 비용 절감이라는 이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그런 역할들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선적 어렵다. 또 우리가 시민을 높여서 봤을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팩트 있는 좋은 점보다는 오히려 나쁜 점들을 그런 거를 더 시민들한테 강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공험대를 행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는 시민들의 힘 시민들의 지혜 또 시민들이 더 좋은 삶의 높낮이가 있을 때 시민들은 많이 동참할 것으로 생각되고 아까 같이 그런 이견 공유된 이견 팩트 있는 그런 장단점을 시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우리가 시의회가 그 앞장을 서서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헤쳐나가는데 시에서도 열정을 갖고 우리 함께 뛰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스필터가 뽑은 한낮의 이슈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놀았던 얘기들 정리하면서 끝으로 콕 하고 싶은 이야기 1침으로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용길 기자 1침 먼저 날려주시죠.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앞서 우리가 들었던 노래가 두 주먹이었는데요. 의회가 이제 힘과 권한이 좀 더 생겼습니다. 이 주먹을 질 때도 있고 또 이 시정을 제대로 감시하는 가위와 같은 역할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보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는 이 역할까지 앞으로 좀 올 한 해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주신 1침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은데요. 의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1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상수 의장님께서 날려주실 1침은요? 저는 시민의 목소리가 답이다. 왜냐하면 오늘 논의된 모든 것들이 시민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또 그 끝 역시 시민들의 그 삶의 높이가 높아져야 됩니다. 시민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강력하게 관철시키고 또 대구의 큰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구시의회가 열정을 갖고 힘차게 뛰겠습니다. 네. 올 한해도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는 그런 시의회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으로 나와주신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도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이어 차분한 주말을 맞게 되는데요. 요 며칠 날씨가 풀리면서 왠지 기분이 좀 새로워지는 느낌입니다. 날씨처럼 기분 잔환하는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